나는 내 역할을 온전히... 자, 없지요? 어? 나이로비? 어? 맞아요. 교수 두 분? 자, 그렇다면 단체로 질문 드립니다. 이 사람이 가장 이 역할에 흡사하다 생각하시는 분을 지목해 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 다... 자, 지금 네, 감사합니다. 나이로비가 1등이고, 나이로비가 1등이고 그 다음으로 박명훈 씨가 많은 지목을 박명훈 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분 마음껏 느껴주시기 바랍니다. 손은 내려요. 안녕하세요. 나이로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각종 위조 전문가이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. 네, 사기꾼이고 그리고 저희 조폐곡 안에서도 정말 신나게 또 저의 나이로비 캐릭터에 맞게 생동감 넘치게 돈을 찍어내죠.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돈을 찍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장윤주 씨를 보니까. 정말 잘 찍어내요. 아, 대단합니다. 엄청납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장윤주 씨도 워낙 성격 좋고 밝기 때문에 어딜 가든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였다고 들었습니다. 배우분들이 다 정말 착하시고 참 좋으세요. 그리고 되게 점잖으시고 느껴져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또 저의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또 그게 나이로비도 되게 좀 에너지가 남다르고 또 되게 라이브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또 안에는 따뜻하고 또 공감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촬영 현장에서 정말 즐겁게 저 때문에 즐겁지 않으셨나요? 네, 즐거웠어요. 유지태 씨 얘기 좀 좀 여러분께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유지태 씨 어떠셨어요? 아, 예. 뭐 저는 1인극 하는 줄 알아가지고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술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이렇게 좀 단합도 좀 하고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아쉬울 정도로 맞아요. 많이 만나고 싶었고 우리 윤주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서 정말 한국을 알리는 훌륭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정말 큰 기대까지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좀 그 캐릭터 영향도 받았고요. 되게 즐겁게 그리고 저하고 호흡을 맞추는 배우분하고 또 제가 제 작업실로 개인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초대를 해서 네, 서로 막 격려하고 그리고 좋았던 제가 모니터 했었을 때 좋았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았다. 이렇게 저는 또 얘기해주는 편이어서 그리고 제가 김윤진 선배한테도 전화 제가 제일 많이 드리지 않았나요? 사실 드라마 안에서 강도당과 경찰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만나는 장면은 딱 한 장면 있었어요. 바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정말 아직도 수시로 문자를 하고 하루 만에 만남이 굉장히 끈끈해졌어요. 끈끈하게 진짜 언니 동생이 되는 네, 네, 네. 아니, 근데 나쁜 짓을 할 거잖아. 4. 5. 5. 5. 5. 5. 6. 6. 감사합니다.